오늘은 더블토끼님 양훈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블토끼님 양훈입니다. 인사를 안 받으시네요. 계속 인사합니다. 구멍이 할까요? 오 뭐지? 이거 그건데 룰메 증거 별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나가볼까요? 깔끔한 것 같은데 오 뭐 있나 좀 봤네 오 짐래 짐래 짐래도 좀 곱고 웃음 웃음 화장실인데 변기가 두개예요 변기 두개 정도는 돼야 여기 여기다 빛나네 캐릭터 ples 흥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귀환합니다. 여기까지 더블토끼님 장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